마스카는 무궁화, 무궁화니, 무궁가란에, 무궁가란에 결혼한 건물까지 재롱한 이유 없는 세계ст起 주차의 국민 erste overtime Positive serve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퀴즈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퀴즈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문명온라인과 메인부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문명온라인과 메인부대에서는 인정영웅과 함께하는 퀴즈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인정 고객님께서는 문명온라인과 메인부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월성에 대해 사용하여 어어 복 많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계절히 저희들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곧 says, 참여를 원하시는 착오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멘 주스타인 2014 문명온라인과 함께하는 첫진대회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명온라인관의 메인 무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명맨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들과 재미있는 퀴즈가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문명온라인과 함께하는 프리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명온라인과 함께하는 프리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명온라인과 함께하는 프리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명온라인과 함께하는 프리즈 이벤트에 문명한 프리즈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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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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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인천식사지사 문경공사에 관해서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터 문경운동과 무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푸짐한 경험공부를 아주 많이 준비했을 거에요 오늘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문명온라인 양쪽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과 자식을 맡아낼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많이 못 맞추시고 문제는 너무 많이 못 맞습니다 여기서는 호동강신의 성격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호동강신의 성격을 받으실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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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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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운명 온라인 퀴즈 수를 진행하는 MC 김연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열기가. 아까보다 지금 한 200분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빼곡하게 많은 퀴즈 수를 잘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저랑 퀴즈 수를 할텐데 저희 운명 온라인 퀴즈 수를 새롭게 선보이는 거잖아요. 기존에 운명을 접하는 분들은 많이 느꼈지만 아직 온라인은 200분도 못 하실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게 알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잠시 후에 다시 한 번의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되고 운명 온라인과 어느 회사 게임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엑셀 게임즈입니다. 엑셀 게임즈가 4년 넘어서 지금 한 번의 운명을 운명을 못한 엑셀을 벗어버렸던 것 같았는데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운명의 스테이션지를 도입한 다른 처리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엑셀 게임즈에 운명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오일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스테이션으로 운명 온라인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퀴즈과 퀸이라는 사람이 잘 참여했고요. 메인 퀸의 곡은 스테이션 덕 마모퀸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가방의 퀸의 이 아름다운 조개인이어서 두 번째 명백의 시리즈에 참여한 모션 시리즈 앨범입니다. 자, 그리고 CVT 잘 들리세요. CVT, CVT 나올 겁니다. CVT가 25일부터 30일까지 2차 시리즈가 여쭙니다. 그리고 25일부터 30일까지 2차 CVT가 여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당첨자 발표일은 23일입니다. 아, 정답 너무 많이 알려주셨나? 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차 시민의 상관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자 중에서 수첨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